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뉴 웨이브 시간입니다. 아이온큐 외에 양자컴퓨터 다른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양자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텐데 오늘은 아이비엠 리게티 D웨이브의 최신 근황을 살펴보면서 양자컴퓨터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랜만에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재로는 양자컴퓨터는 장기투자자들만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을 써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비엠입니다. 제가 아이비엠은 아이온큐와 같이 이 두개 기업이 제일 앞서고 있다고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는지 오늘 이유가 또 나와요. 아이비엠이 9월 23일에 양자컴퓨터 플랫폼인 아이비엠 시스템1 이렇게 생겼고 요거 외에도 제어하는 시설이나 이렇게 크게 있는데 요건 이제 핵심 부분만 가져온 것 같아요. 요렇게 판을 씌워놨고 이 안에는 요렇게 샹들리에 같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이런 전선들 요런 것들이 있고 아마 중심부에 QPU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캐나다에 배치가 됐어요. 해당 양자컴퓨터는 127큐비티 수준의 이글 프로세서고 핑제곱이라는 쾌백의 경제혁신에너지부 비영리기관이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컴퓨터는 캐나다에 배치된 첫 아이비엠 양자컴퓨터이며 현재 아이비엠은 독일, 일본, 미국에 아이비엠 퀀텀 시스템1을 배치한 바가 있고요. 한국에도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2024년에 현장 배치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아이비엠은 벌써 3군데 양자컴퓨터를 배치를 시켜놨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 거점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나 학술기관들이 아이비엠 양자컴퓨터를 쓰게 해서 먼저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개발자들이나 사용하는 실세계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익숙해져 버리면 더 좋은 기술이 나와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비엠의 무기는 이런 자금력이나 이런 실천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게티도 신규 계약을 따냈습니다. 9월 19일에 리게티가 AFRL, 이게 뭐냐면 미공군연구소예요. 그래서 아이온큐의 양자컴퓨터도 사간 이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양자컴퓨터 방식을 가져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5년 기간 동안 양자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통합회로 증폭기, 저온 마이크로파품, 그리고 9큐비트 수준의 QPU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FAB1이라고 리게티가 프리몬트에 만들어 놓은 양자 랩이 있습니다. FAB이죠. 그래서 여기서 당사의 최신 양자 시스템을 위한 칩 제작 내부 연구를 위해서 2016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2020년부터는 이제 외부 기관들에게도 오픈을 해서 이런 계약을 따내는데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100평 내외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지금 만들고 있는 곳은 한 182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거의 18배, 엄청나게 크죠. 리게티도 FAB이 있긴 한데 이번에 따낸 계약을 보면 9큐비트 수준이면 굉장히 기초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리게티 제가 알기로는 80큐비트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제일 기초적인 장치를 제공을 해서 공군연구소에서 초전도체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너네가 이거 만들어 와봐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따낸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 규모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동향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Wave 같은 경우는 CEO가 투자자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회로, 게이트 기반 이제 뭐 IBM이나 구글이나 아이온큐나 리게티가 이쪽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모델은 큐비트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상업화가 멀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D-Wave가 만들고 있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특수한 방식의 장치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니에요. 양자 어닐링이라는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때 양자위점을 얻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D-Wave는 그들과 다르다. 첫 상업적 양자 컴퓨터인 기업이며 유일하게 기업들에게 실세계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다. 그래서 마스터카드, 퀀텀 바젤, 데이비슨 테크놀로지스 여기는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 이런 곳에서 자신의 양자 어닐링 장치를 통해서 이점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게이트 기반은 후지고 D-Wave가 더 유용하고 가치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D-Wave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실적 발표할 때도 매출 금액 자체가 중요한데 100% 넘게 올랐다. 이런 식으로 좀 처음 보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왜곡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CU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좀 과장을 한 거죠. 저는 아무리 봐도 게이트 기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매출이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밀리언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최근에 5.5밀리언을 찍었고 리게팅 같은 경우도 3.3밀리언을 찍으면서 이제 D-Wave와 격차를 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일회성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이 기업의 CU가 어떤 발언을 했고 기술적 로드맵을 잘 달성을 했는지 뭐 계약이 나왔다라고 크게 광고를 하는데 이게 진짜 큰 계약이고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살펴봐야 이 기업이 진짜 미래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IBM 빼고 리게티나 D-Wave는 좀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 최근 동향을 보면 IBM이 글로벌 거점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함께 유일하게 IBM이 선두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리게티 같은 경우는 계약이 미미한 수준이고 D-Wave도 실적보다는 말과 과장을 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업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 특별히 직원수를 파악을 좀 해봤더니 리게티는 한 160에서 180명 정도가 돼요. 최근에 30% 감원을 했죠. 그리고 D-Wave는 한 200명 초반대 정도가 되고요. 이에 비해서 아이온큐는 지금 거의 300명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온큐는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는데 리게티는 직원이 줄었고 D-Wave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된 양자 기업인데도 수준이 200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누가 앞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여러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이번에 동향을 보아도 아직 확술적인 수준 그리고 시도해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온큐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먼저 기업들에게 진짜 가치를 전달하느냐 그런 사용 사례를 만드느냐가 격차를 벌리는 확실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9월 27일 수요일 QWC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0시 40분부터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아이온큐가 시작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기업 수준의 양자 컴퓨터 시대를 대비하기라고 해서 신제품 공개, 기술적 로드맨 업데이트 그리고 어떻게 아이온큐가 고객들에게 양자 가치를 전달하고 있느냐를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물론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고객들에게 큰 가치를 만들어주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목표였던 35AQ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차분히 기다려보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피로채피맨 사장님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2년, 2025년에 64AQ 수준을 도달을 해야 어느 정도 슈퍼 컴퓨터보다도 뛰어나고 이제 기업 수준에 들어가서 가치를 창출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한 2, 3년은 더 기다려야 진짜 돈이 되는 사용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자 투자는 최소 2025년 길게는 2030년까지 보아야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단타 스윙을 하시려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IBM 리게티 디웨이브 최신 근황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 산업 동향 살펴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학술적인 수준 그리고 시도해보는 수준이고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가치를 보는 단계는 이제 오고 있는 단계이고 실제로 그 돈이 창출이 되는 걸 보려면 2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종합적인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와서 이제 미리 보기도 해보시고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